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7.8% 증가한 약 72조 6천억 원으로 두 달 연속 수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15개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2개 수출 품목이 증가해 올해 최대 수출 플러스 품목을 기록했으며 특히 반도체가 13%가량 늘면서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